자, 단체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체 인사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주셔서 저희 쇼케이스 보러 와주신 많은 기자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체 인사 드릴까요?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고구랑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예의적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기자님들께 한 분 한 분 또 개인 인사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구랑 소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구랑 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구랑 미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구랑 혜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구랑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 고구랑 새로운 무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랑 미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고구랑 나영입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는데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랑 혜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완전체로 돌아온 고구랑 멤버들 시작을 알리면서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먼저 개인 촬영 후에 단체차령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서를 알고 있네요. 자, 먼저 미나 양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컨셉이에요. 예, 정광호한테 딱 써주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양부터. 처음에 좋아요. 아, 카리스마 넘치게. 컨셉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이 부대의 분위기 여시입니다. 네. 오오오오. 아, 좋습니다. 도발적인 포즈 좋아요. 예. 원래 첫 스타트가 상당히 좀 긴장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주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예. 좋아요. 아, 컨셉이. 예. 예. 어머니. 아, 좋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미나 양씨? 그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지금 무대에서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봐주시고. 자, 왼쪽에 계신 분들 봐주시고. 예. 자, 미나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종량 출발합니다. 야, 역시 이제 예. 한참 성숙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을 뽐내주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포토타임을 진행하면 야, 일단 잠시 후에 정말 타이틀곡은 어떤 컨셉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 그렇죠.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야, 웃음기 싹 빼고. 네. 정말 진지하게. 네. 아, 세종량 다 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9개월만에 돌아온 호부당 멤버들의 포토타임. 소희 양입니다. 아,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전부 이제 레이드가 다 들어가는군요. 정렬한 레드 의상을 뽐내고 있는 소희 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기사님도 적극적인 자수 좋습니다. 예. 자, 오른쪽. 그렇죠. 예, 오른쪽이요. 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좋습니다. 자, 소희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에빈 양도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낙대 타입. 네. 어떤 곡으로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되죠. 아, 궁금증이 정말 펴지는데요. 역시 프로다워요. 프로페셔널입니다. 예, 오른쪽만 달아주시고요. 프로와 프로의 만남. 우리 기자님들과 부당 멤버들의 만남. 자, 좌측 좋아요. 자, 해빈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던 하나의 안에 같이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펼친을 찾아올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멋붐이 터지고요. 멋지다와 예쁘다 이제 합성하고 싶죠. 자, 하나의 또. 야, 저 볼도 또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다 되셨습니다. 야, 하나의 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완전체 구구단 멤버들은 반체 촬영되는 어떤 컨셉으로 사진을 찍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 포토타입 때 흥을 좀 돋보야 되는데 워낙에 진지하게 크리스마을 뽐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같은 소리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감정 유지해야죠. 좋아요. 왼쪽도 봐주시고. 자, 그럼 오른쪽도 봐줄 수 없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셀리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동안 정말 어... 무수 많은 시도와 아이들이 크게 엄청나게 커서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나의 역량이 포즈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원래 풍성치 있는 매력을 선보였던 공단이었는데 자, 지금은 그야말로 색다른 변신 180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병을 마무리로 네! 나의 역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촬영에 데뷔를 전시하겠습니다. 리미안이 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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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좀 달라요. 어? 깜짝반다. 금방 들어가시게. 왜 도망가세요? 저 왼쪽으로 아직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앙 포즈까지 예. 어? 그 정확한 멤버들 카리스마를 뽐냈다면 지금은 어? 좋아요. 예. 왼쪽, 왼쪽 남. 왼쪽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자, 미미안까지였습니다. 두 타입만으로도 정말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 미미안만 레드가 어? 자, 우리 우단완전체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부터. 그렇죠. 통일된 포즈. 좋습니다. 자, 9개월만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미니앨범. 액트과 뉴 액션. 아, 세종이 형 웃음 터지면 웃음 터지면 자, 이제 카리스마 넘친 표정 됐으면 자, 왼쪽부터 이제 또 한 번 보실까요? 왼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 번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구구담반의 매력을 한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제 오른쪽 살짝 또 돌리셔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구다니다. 우리가 구구다니다. 구글만이 돌아온 구구다니다. 포즈. 네. 아, 또 자리 배치가 바뀌는군요. 좋습니다. 아, 정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구구단 멤버들. 네. 아, 왼쪽이요? 네. 왼쪽도 살짝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쪽 괜찮습니까? 자, 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체 촬영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